소룡이 거 한번 검색해보지, 소룡이 검색해봐, 이소룡이 형이 거기 해줘, 여기 이걸로 보게? 네 없는데? 소룡, 소룡, 이소룡이 아니라 소룡님? 없는데? 누구 방송 켰지? 흥과 아니 이 새끼 창현이 형 한번 쳐볼까? 없는데? 크로우마케나 이따 칠게요, 잠깐만요 소룡이 이따 전화받아봐 여보세요? 남순 비범방인데 남순 비범방이네 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아 저거 저거 아니 그래, BJ들 왜 이렇게 네 이름 달아놓고 BJ들 다른 BJ들 형 뭐해요? BJ들 다른 BJ들 됐어, 됐어 어, 아니 아니 아이씨, 잠깐만 그럼 이렇게 치고 아 이제 좀 시원하다 아이씨 아이씨, 이거 아니야 불도 끄게요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아니 이 새끼 피해보호 잘못뻔했나? 이거 한영도 되나? 피해보호도 제가 따로 받은 거였거든요 응, 응, 쳐줘, 쳐줘 이거 맞지 않아? 이거, 이거 맞죠? 어, 피해보호 틀렸대 네가 한번 쳐봐, 성마마 응, 쳐봐 응 왜왜 형, 안 돼? 응응 아니 느린 게 아니라 형들 비밀번호를 다르게 입력했어 드디어 시행한다, 드디어 시행하게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려고 여러분 아프리카판 곤지안입니다 두 시간 반이 기다려야 된다 맞지? 비밀번호 이 새끼 다르게 했지 이 시발 새끼 비밀번호도 다르게 하고 개 같은 새끼 안 돼, 안 돼, 안 돼 바로 전화할게요 아니 비밀번호 똑바로 안 보내고 뭐하는 거야 두 군덩여도 됐어요, 큰 공고입니다, 여러분들 큰 공고입니다 비밀번호 바뀌었잖아 바꼈잖아 아니, 아니야 불 왔는데? 아, 예 빨리 알려드릴게요 아니, 제대로 아, 제대로 제대로 알려, 제대로 불 끌게요, 여러분들 불 끌게요, 잠시만요 일단 들어가고 아니, 비밀번호 유치하지 않는데 보자, 보자, 형 내가, 내가 볼게 비밀번호 어딨어요? 이거 요거? 아니, 이게 지금 띄어쓰기 했나?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봐봐, 안 들어가신다니까? 띄어쓰기 했나 봐, 이 새끼 아니, 잘못 보냈네, 이 새끼 잘못 보냈어, 잘못 보냈어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 뭐야? 어, 뭐야? 바뀐 거 왔어요, 제가 바뀌어 상마마 크로마키인데 안 꺼도 될 거 같아요 봐, 봐서 간다, 이제 드디어 자, 공포영화 전문가 제가 또 아프리카에 또 안돼, 안돼 뭐 한영키 이런 거 눌렀지 상관없는 거 아니, 왜 비밀번호를 제대로 안 보내주냐? 아프리칸 좀만 기다리세요, 여러분 네, 좀만 기다려주세요 불 끄고 볼게요, 여러분들 안돼, 안돼 그렇지, 안 되지 저봐, 내가 전화할게요 처음에 보낸 비밀번호랑 지금 보낸 비밀번호랑 약간 다른데 아, 비밀번호 두 번째 캡스랑 꺼져있어요 꺼져있어요 아, 저희가 아마추어도 아니고, 여러분 그리고 캡스랑은 상관없습니다, 비밀번호가 비밀번호가 작고 다르대 좀 쉬운 걸로 좀 해봐봐 너는 들어와 준다고? 어, 마이크 꺼볼래? 마이크 꺼봐봐 응 아, 아 아, 계믄반이 두 개였어, 여러분들 형들, 계믄반이 두 개였어 마우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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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. 됐다, 됐다 들어왔습니다, 여러분들 됐다, 됐다 깜짝이야 오, 재밌겠다 뭔 영화보는 것 같네 불 끄까, 어떻게 할까요? 불 끄자 자,뭐 들리시나요? 일단은 여러분들 사전 답사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우주하다고 뭐라 하면 안 되는 게 일단은 존나 멀어요 130km라서 일단은 좀 빨리 달려왔습니다 160km? 최대한 끄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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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옆으로 조금만 당겨 이걸로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후회나 갔는데 이게 왜냐면 저희가 사전 답사를 안 해가지고 갑자기 짜여진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휴가 일정이 없었고 레전드 가자 레전드 가자 짠 게 없었기 때문에 어 뭐야 어 네비 네비가 그냥 지 맘대로인데 이거 마이크로리만 등록받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냐아냐 여기 제대로 찍혔는데 왜 갑자기 이거 불정거 줄 수 있어 소리 잘 들린데 저기 아 아 이거 없으면 진짜 없으면 좋겠다 진짜로 아니 뭐하냐 아니 뭐하냐 잠깐만 다시 나갈게 뭐 이상한 길을 알려 어 놀래라 여기 찍어봐 여기 찍어봐 아 놀래라 오 존나 무서워 귀신인 줄 알았네 여기 찍어봐 이거 화면 그냥 찍어봐 어디 여기 움직이잖아 뭐야? 뭐 움직여? 오 씨발 아 근데 네비를 일단 찍었는데 뭐 잘못해주지 말라고 아 개놀랬네 씨 아니 이거 맞아요? 다시 찍어줄게 야 이거 씨발 우리 아니 근데 이거 만약에 모차를 우리 담는 거 아니야 맞잖아 우리의 정확하게 두 손 대로 왔는데 여기 봐봐봐 혼자 얘기하잖아 이거 봐봐 잠시 후 아 그럼 우회전해서 들어온 건데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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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인가 봐 우리가 좀만 더 지켜볼게요 여기 맞아 이동 중이니까 오 여기 맞네 진짜 좋던데 도착해서 지금 하는 건가? 아니야 차 아니야 오 형 와 재밌어 잠깐만 끌게 네 저기 화면에 찍어봐 저기 보이냐? 우리가 갖고 저게 아니잖아 오 아는데 저거 뭐냐? 저 십자가 뭐냐? 아 무섭긴 하다 아 채팅창 끌게요 왜냐면은 집중 안 될 수 있으니까 응 맞아 채팅창 이거 어차피 가는 길 찍어도 모르겠지? 어 아 안 나와 절대 몰라 이거 와 X된다 아 씨 X된 거 같은데 놀래라 아 씨 빨려라 저거 찍어봐 아 저거 찍어봐 아 아 꺼어 아 씨 왜 분위기 좀 내자 우리가 틀면은 얘들이 못 뜯잖아 그 상황에 여기 찍어봐 우와 놀래라 뭐야 놀래라 찍어봐 여기 좀 사파리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서야 여기 저기가 안 켰어요 부근 아무것도 안 보여 왜 야 그 아울라스 게임이 약간 올라가는 그 일목 같다 야 그 아울라스 게임이 약간 올라가는 그 일목 같다 응 오 오 X나 조심해 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어 여기 뭐 있긴 있는 거야? 아 난 모르겠는데 어 잠깐만 안 보여 아 진짜 이거 이제 여기 X됐네 일단 가는 길에 뭐 안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거기 다 왔긴 했어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만약에 도착했는데 없으면 저희도 모르는 거 왜냐면 일단은 저희가 사전 답사를 못했고 일단은 또치 마이콜 또치님한테 이거 무당들이 해놓는 거 그거 확대시킬 수 있나? 이렇게 해봐 야 저거 진짜네 무당 그거네 야 무당들이 귀신이 이제 오지마라고 저거 설치해 놓는 거잖아 X됐네 아 진짜 아 아 X됐다 X발 와 이제 불빛 끊겼다 야 또 있어 또 있어 아니 왜 있는 거야 이거? 여기 또 있잖아 옆에 이거 보여? 어 아 저거 저거 아 씨 이거 왜 있는 거야? 이거 원래 무당들이 귀신 많은 곳에 붙여놓거든? 액막이 여기 여기도 있어 야 뭐야 진짜야 야 진짜야 X발 뭐야 여기 여기 액막이 액막이 부져 액막이 부져 진짜 이거 야 계속 있어 여기도 또 있어 여기도 있잖아 어 놀래라 야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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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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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안 보이니까 아냐 저기서 저기서 와 야 계속 있다 이거 봐라 옆에도 있다 야 여기 길을 한 거야 우와 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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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요? 없으면 진짜 대참사인데 야 진짜 없으면 대참사야 이거 어 있어? 야 길이 여기 내비 봐봐 여기가 끝인데 길이 안보이는데 봐봐 아무것도 여기가 목적지라고? 와 형관들 끊겼다 X댔다 아닌 것 같아 형 없는데? 저런 쪽에 봐봐 야 또 있다 아 저거 뭐에요 형님들? 아이씨 저거 뭐야? 길이 있다고? 내려서 걸으라는데 거기서 걸어갈래 그러면? 67미터인데? 난 갈게 집에 아 지랄하지마 X말려라 X나 무서운데 아 근데 형 우리가 내려서 걸어갈테니깐 어 어 어 형이 아 잠시만 내려서 걸어가라 어 놀러 왜왜 보인다 보인다 X됐다 넌 와 저기야? 우와 어디? 보이냐 화면에? 어 왔다 뭐야? 잠시만 가만있어봐요 어 어 그 후에다 뭐야? 해그 어 진짜 보이냐? 우와 X발 저기 맞아? 어 저거 같아 야 야 진짜 개오바야 야 아 세명이서 가자 세명이서 아 족가 아 세명이서 제발 난 안걸렸어 야 이거 세명이서 가자 제발 아 진짜 오바야 이거 오 여기도 왔다 아 야 손흥아 한 명 다 일어나네 아 형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아 오바가 아니고 아 아 신발 청산대 개샘키가 3 가보자 어 놀래라 가자 잠깐만 잠깐만 아 야 혼자 왔으면 진짜 X될 뻔했다 그래 왜요? 아 나 너무 무서운데 뒤로 좀 잠깐만 차 좀 빼고 헤드라이트 좀 틀어줄게 빅스비 빅스비 어? 빅스비 빅스비 그게 뭐야? 와 여기도 뭐 있다 X됐다 아니면 야 저 빅스비 뭐야? 몰라 이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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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뒤가 뭐 이거 뒤에 뒤에 뭐 있다고 백라이트라고 백라이트라고 아 놀래라 그냥 차는 내가 도냐고 아 근데 너무 무서운데 형 모바 아니야 이거? 야 너 라이터 있냐? 라이터? 어 어 왜? 아 재밌겠다 그쵸 진짜 야 소름아 내가 한강에만 말할게 이런 내가 흉가를 많이 다는 봤지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 흉가를 갔다와서 잘되는 케이스가 있고 흉가를 갔다와서 망하는 케이스가 있어 해봐 이거 좀 줘봐 왜? 근데 왜? 가자 빨리 가자 아 신발 근데 담배 빨리 라이터 줘봐 야 야 이거 이거 갖고 가 이거 이거 갖고 가 이거 이거 해 줄게 앞에 찍을 앞에 거 이거 라이터 해줘야 되잖아 오 좋아요 고마워 와 와 졸댔다 시발 진짜 이거 오버 안 돼 이거 진짜 하는 거야 형 이거 이렇게 틀면 된다 위에 거 그냥 바로 틀어줘 틀고 그 다음에 바로 세게 틀면 돼 형 고마워 어 도망가면 죽여버린다 진짜로 굴미씨 아 아 지랄하지마요 아 아 이게 더 무서워 이 개새끼가 그만해 아 제발 하지마 어 하지마 소라가 라이터 줘봐 탄멸트 피고 야 이건 또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쓰이 야 옥댔다 이 땀에 시동좀 꺼줘 창고라형 야 진짜 X 된다 입구를 일단 찾아야 돼 이거 일단 여러분들 이거 라이트 좀 약간 약해도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쩔 수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입구를 찾아야 되는데 야 너 대가리 이거 해봐 중앙으로 해봐 대가리 그 아니 앞으로 봐봐 대가리 내려봐 오케이 됐다 끝났다 아 놀래라 X봐잖아 됐다 너 때문에 안 붙겠다 야 여기다 X봐 아니 형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야 여기다 여긴가 야 불쌍해 오 놀라 왜 와 나 X발 이거 사람인 줄 알았어 너 앞으로 좀 나가봐 어 그래 보이게 이거야 오빠 이거 해야 돼 야 들어가 뭘 해 빨리 들어가 야 조심해라 오 나 사람인 줄 알았어 여러분들 야 누구 안에 있냐 봐봐 야 내가 카메라 먼저 들어가는게 맞는거 같아 응 응 응 야 잡아 하아 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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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뭐야 개새끼야. 하지마 진짜 웃기려고 하지마요 개새끼야. 놀래. 진짜 웃기려고 하지마 진짜 웃어. 아니 니가 이러고 밟지마라 개새끼야.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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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오 씨X. 뭐야 뭐야 차고 잤는데? 없어요? 야 들어가서 저 커텐 열어봐. 왜 나한테 뺄고 있을거야. 개새끼야. 그대나 봐. 여러분.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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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나오나 봐. 물 나오는거 아니야? 와 진짜 오래됐네. 이거 내가 볼때는 60년 전. 아 이게 안터진 아찐. 와 진짜 오래됐네. 형 계세요? 들어가. 계세요? 계세요? 이거 헤드라이터 좀 낮출 수 있나? 들어가 볼까? 와. 아 씨X아. 아 놀래라. 아 놀래라. 아 놀래라. 형 놀랬잖아 진짜. 왜 그러세. 왜 그러세. 야 이거 살짝만 밝게 놔줘줘. 어? 살짝만 밝게 놔줘. 어? 살짝만 밝게 놔줘. 어떻게 너무 밝아? 너무 밝게. 아 놀래. 부금부금 해주려고 그랬지. 아 부금 너무 무서운데. 잠시만 이거 확인할게. 해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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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라. 됐지? 이거 안 보이냐? 이 정도 됐어 됐어. 됐어. 이거 후레쉬를 해봐. 됐다. 오우. 과자 같이 가면 안 돼? 아우 진짜? 어? 이거 갈 거야? 아 놀래라. 갈 거야? 가야지 개새끼야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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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이 참고. 아 하지마. 하하 진짜. 아 진짜. 아아 진짜. 시발 연이 진짜. 야기신이. 하하. 시발 연이. 하하. 시발 연이. 아 예. 너무 무서웠어. 아 너무 무서웠어요. 여기 너무 아파야. 이거 못 잡냐. 진짜. 이게 뭐야. 이거 못 잡냐. 아 아 잠시만. 이건 못 잡냐. 야.. 야. 야. 너무 많아. 진짜. 너무 많아. 먼저 가. 카메라 먼저 가는 게 낫잖아. 누가 살았던 것 같은데. 저거 봐봐. 뭐야. 이런 거 같이 봐. 진짜. 이상한 거. 휴지통도 있고. 휴지통이 왜 있어? 휴지통이 왜 있냐고. 이거 뭐야? 뭐야 이거? 저기 안에 구석 가봐. 구석 가봐. 뭐 있는지 봐봐. 아우. 제발. 어색. 아우. 어색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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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쿠리드가 깨진 건데 왜 콩쿠리드가 깨져있어? 콩쿠리드가 왜 깨져있지? 아 여기 와이파이 안 됐어 와이파이가 자꾸 꺼지거든요? 근데 ㅈ된다 와... 형 도움이 전화되네. 도움이 안 좋다. 오! 누구세요? 경찰입니다. 이거 영어 읽어봐. 뭐야? 어... 영어... 팀마운팅. 팀마운팅 샴펠. 시... 샴펠. 어. 나는 너희를 조주한다? 어... 시발... 자... 잠깐만. 아파. 근데 방에 왜 있냐? 108호? 여기는 통비였어요. 뭐야? 가위 있어. 진짜 가위 있어. 구라가 아니라. 여기 빨간 거 뭐야? 뭐야? 구라가네. 봐봐. 진짜네. 야, 빨간 거 뭐야? 아니, 이거... 아, 저거 뭔 말을 하네. 가위 잡아봐. 가위를 왜 잡아? 아니야, 이런 거 많지면 안 돼. 총수는 도움이까지 있네. 야, 이거 너 챙겨. 이거 챙겨가라고? 응, 너 청소해야 되잖아. 아, 씨... 이런 거 많지면 안 돼, 형. 진짜 많지면 큰일 나. 일단 파밍해. 어, 일단 파밍해. 어, 파밍해 봐. 야, 근데 왜 여기는 문 닫혀있어? 형님, 여기 문 열어볼 거야. 어, 열어봐. 140호. 안 열려? 안 열려? 어. 여긴 왜 문 안 열려? 아, 잠시만. 아, 나 겁난다. 여기 이렇게 딱 찍었는데 갑자기 죽고 있으면 아, 이거 안 돼. 안 돼. 이거 찍어볼까? 아, 왜 그래, 진짜. 여기 여기 뭐 있는지 맞아요. 오, 없다. 없어? 어, 없는 장기 있다. 없어? 어. 뭐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는 거 맞아? 아, 잠시만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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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, 여기 봐 볼게. 없어? 어. 거기 다 빈 곳이네. 다 비어 있는데? 다 비어 있는데? 잠시만. 형, 나 근데 이곳 다. 빈방이긴 한데. 와, 근데 이거 물 안 나갔지? 이게 원래, 여기서 살던, 약간 사육장 느낌이네 사육을 했네요 너 여기서 가위가위 보 해봐 원래 가위가위 보 하면 귀신들은 일어든 가위가위 보 해봐 가위가위 보 뭐죠? 가위가위 보 새끼 더럽게 되면 이건 못살리네 아 원래 그런게 있다고 병신아 원래 귀신이 거울 보고 가위가위 하면 이긴다니까 근데 형 이거 장난치지 말고 내가 봐서 너무 무서워 귀인이 안 썼대 여기 뭐야 여기 이불이 왜 있어 누가 잤던거 같은데 여기 뭐 장난감촌도 있는데요 장난감촌 뭐 이불 장난이 안되네 무금틀라고요? 무금 안되면 안되네 원래 노수자가 있던곳이네 무금 안되면 안되니까 무금 안되면 안되네 소름아 한숨 잡아 아.. 문장 보지마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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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지마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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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살았던거 같은데 맞죠? 계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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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. 형 조심해서 가자 가세요? 아.. 아.. 나 저기 안에 못들어갈거 같다 여기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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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계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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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없어? 근데 왜 여기 사는 자리가 다 있냐? 연봉도 있고 이거 뭐야 만지지 망하나 그런거 진짜로 테이프 형 그런거 만지지 마 진심으로 왜 떠들냐 왜 떠들냐 형님 뭐야 뭐야 حم기 아.. 놀라라 아.. 아.. 보금이 자꾸 says 아.. 아이.. 뭐야? 부금을.. 아.. 비행기 모드에 있는데.. 개색이.. 돈을 낚이려고.. 놀래라.. 아 가세요.. 이거 뭐야 이거? 저거.. 이거 곰팡이야? 형 냄새 이상한 냄새 난다 아.. 저 새끼 뭐야? 안 들었어? 네.. 이거 뭐야? 아.. 여기 너무 좋은데.. 야 이거 뭐야? 형 이거 봐.. 어.. 야 이게.. 분위기 깡 잠시만 야.. 최소 100년 이상 된 곳이다 100년 이상 된 곳? 어.. 보면 먼지가 이렇게 새까맞잖아.. 먼지가 원래 약간 좀.. 네.. 갈색인데..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거는 응고가 됐다는 거야.. 응고? 어.. 꺼멀까지.. 야.. 야.. 좆 됐다.. 씨.. 우와.. 형 나 근데 너무 붙잡아 진짜.. 형 여기 지금 열어봐.. 열어봐.. 아니.. 여기 또 뭐야.. 열어봐.. 열어봐 이 개새끼야 빨리! 뭔지 안 깨는데? 야 왜 자꾸 잠겨있냐? 이거 또 위에 걸 거야? 아니 진짜.. 야.. 좆 됐다.. 시간 2시다.. 아 그래? 2시 40분에 먼저 써.. 귀신이 제일 맞은 시간.. 아.. 진짜야? 아.. 대박.. 그러니 또 하지마 형.. 형 조용히.. 무슨 말이야.. 형 또 봐.. 따비.. 건가.. . . 뭐야? 으아악! 야.. 야 뭐야? 야 진짜.. 야 뭐야! 야 사람이야! 야 진짜 사람이야! 아.. 나.. 팔 비었어.. 진짜 있었데? 진짜 있었데? 진짜 있었데? 아.. 진짜 있었데? 나 진짜 팔 배웠어 어? 형 괜찮아? 아니 잠시만 어? 잠시만 잠시만 형 괜찮아? 형 형 야 빨리 휴지 줘봐 아니 뭐해 휴지 없어? 휴지 없어 휴지 없어 여기다 가자 아 이거 살 찢어졌다 진짜로 벌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형? 나 지금 벌어졌어 형 나 지금 살이 벌어졌어 지금 손 취어 진짜 구나가냐고 아우 시바 이거 병원부터 가자 병원부터 가야지 하자 하자 일단 방송 소독약 아 형 하지마 이거 진짜 이해해도 돼? 소독해야지 곰팡이랑 다 들어갔는데 이 새끼야 갖고와 손 대 손 대 손 대 아프더라도 참아 이거 곰팡이 들어가서 지금 안하면 안된다 문질러라 아파로 참아라 아아 마스크로 감싸 마스크로 그렇지 감싸 감싸 아아 아이고 시끼야 대자 파상풍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응 너 할 수 있겠어 이거? 맞아 맞아 이거 할 수 있겠어? 근데 사람 있던데 어디에? 진짜 안에 사람 있어요 어? 어? 아 진짜 사람 있었어 진짜 사람 있어가지고 놀라가지고 나왔어 진짜로 아 나 기부리를 이거 미친 새끼구나 진짜 너 뛰어오다가 밟은거야 가자 야 근데 진짜 사람 있던데? 진짜 근데 있었지 나도 봤어 형 진짜 갈거야? 어? 할 수 있겠어? 좋고? 어 해야지 그래 가 그럼 내가 같이 해줄게 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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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사람 아니었어요? 이거 어 후레시 좀만 더 밝게 하자 어 어 근데 진짜 사람 있었다니까요? 어 나 못봤어 나 못봤어 나 못봤어 너 이거 잠깐만 소경아 왜요? 카메라 잠깐만 들어줘봐 네 손 줘봐 손 대봐 손부터 대 슬쩨 마스크 대 그냥 쭉 대고 있어 지혈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묶어줄테니까 아파도 좀 참아 형 진짜 너무 아플거 같은데 이거 꾸메긴 꾸메야 되거든 오늘 집에 가야되고 좀 이따 가고 꾸메는다 아파? 아프지 맞추해야지 지혈은 일단 시켜놓을게 잠깐만 가만히 있어 됐고 아 가만히 있어봐 어 됐어 어 이정도면 될거 같고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 피 안통하게 알았지? 응 가자 어 형 내가 해줄테니까 야 근데 지금 사람이 진짜 사람인거 같은데 여러분들 잠시만 형 조심해줘 내가 다 지켜줄게 어 야 이거 핸드폰 꺼봐 여기 여기 주머니에서 자 가운데 어 형 들어와 응 아니야 여러분들 일단 방송은 끝내놓고 갈게요 내가 어디다 비었냐면 내가 어디다 비었냐면 여기다 비었어요 얘들아 어 어 뛰어오다가 어 뛰어오다가 여기 손잡았는데 여기 유리에다가 여기 손잡았는데 여기 유리에다가 여기 손잡았으면 안 됐는데 아 이걸 잡았으면 안 됐는데 사람 아니에요? 다이얼이 제가 먼저 갈게요 아니야 내가 뭐해 자고 있었던거 맞지? 아니 진짜 자고 있었다니까 얘들아 여기 있는거야? 아니야 아니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나와봐 나와봐 이건 진짜야 조용히 해 나와봐 나와봐 사람 만나니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진짜 사람이야 진짜 사람이야 진짜 사람이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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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인거 아니야 죽인거 아니야? 응 죽인거 아니야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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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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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괜찮으세요? 뭐야 예? 여기 흉간대 뭐 뭐야 야 이 개새끼야!! 죄송합니다 진짜 못쓰자 진짜 못쓰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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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이따 가자 저 사람 이상하다 야 근데 여기 노숙자가 왜 있냐? 노숙자가 왜 있어? 일단 잠시만 이따 더 돌아볼게요 확실히 이런데 노숙자가 있다니까 노숙자가 있어 아니 한 곳 더 있다 그랬는데 한 곳 더? 응 근데 이게 끝이야? 아니야 아니야 더 있나? 이게 끝이야 형 조심하고 너무 무섭다 진짜 형 근데 이게 끝이라고? 야 한 곳 더 야 밑에 가보자 네? 형 여기 야 아니 아니 아까 올라오면서 뭐 한 곳 봤지 않냐? 응 잠시만요 여러분들 어 뭘요? 아니 분명히 한 곳 더 있다 그랬어 어 아 제가 알았을게요 여러분들 어디갔어? 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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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아까 있었는데 여기 여기 들어가야 돼 또 있다고? 아니 씹없는 거 여러분들 끝인 거 같은데요 진짜로 뭐 우와 저거 뭐야 어 형 나 그래 형 나 머리가 너무 아픈데 지금 어? 머리가 좀 너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고? 어 저기 뭐 또 있어? 아 이거 녹방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괜찮아? 야 소름아 어 아 괜찮아 야 어 왜 괜찮냐? 아 지금 머리가 좀 아파 야 정신 차려 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일단 정신에 붙들은 한번 해봐 일단 저기 마지막 저기 우와 그래 야 저기네 저기 뭔데 또 저기 가자 아니 또 여기 있다고 와 여러분들 야 야 저격니로 들어가지 말래 그냥 야 야 정신 차려 야 야 야 야 아 괜찮아 야 와봐 야와봐 야 정신 차려 야 busca 야 야 정신 차려 야 야 일로와봐 정신 차려 야 That's right Grundy 지금 어디서 여기 너무 무서운데 숲은 숲인데 야 풀숲인데? 어 여기 나무도 너무 많다 야 뭐야? 야 너 좀 괜찮나? 소름아 괜찮아? 뭐야? 열어봐? 열어봐 여기는 보일러실이네 물이 열어져있는데? 선아 좀 괜찮냐? 정신 차려 형 여기 들어갈거야? 누구세요?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그냥 창고 같은데? 너 괜찮냐? 네 이거 뭐하는 곳이야? 그냥 일반 창고 같은데요? 뭔소리야? 아니 뭐야? 왜그래? 야 야 야 야 야 왜그래? 야 정신차려 소름아 야 소름아 야 야 야 꺄 야 뭔소리야? 야 소름아 소룡아!! 나 철구역이야 철구역!! 소룡아 왜그래? 소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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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소룡아! 소룡아! 왜그래? 이 새끼 안 깨어나!! 이 새끼 안 깨어나!! 여러분! 이거 진짜 주작아니에요!! 여러분들! 진짜 주작아니에요!! 진짜 주작아니에요!! 뭐야!! 진짜!! 이거 뭐야? 핀졸!! 야!! 진짜!! 여러분들 진짜 주작아니에요!! 이거 어떻게 해야돼?? 진짜!! 아니야!! 진짜!! 이거 버리자!! 저 새끼!! 저 새끼!! 주작아니라니깐요!! 여러분들!! 저 새끼!! 데리고 오라고?? 데리고 오라고요?? 여러분들!! 데리고 갈게요!! 여러분들!! 형!! 형!! 진짜!! 이 소리를 진짜 병행했어!! 이 새끼!! 아니 구락 아니야!! 진짜로!! 아까 꼬맹이 소리는 뭐야?? 아니 그거 뭐야?? 형 낸거 아니야?? 내가 안했는데!! 아 진짜야?? 내가 안했는데!! 나 아니야!! 어우!! 아 그래!! 소리를 버리는거야!! 가자!! 이리로 가자!! 잠깐만!! 잠깐만!! 야!! 여자 소리가 어디였어?? 핸드폰 어디갔어?? 어?? 내꺼 아까 준거 어디갔어?? 뭐야?? 핸드폰 어디갔어?? 나 진짜.. 어우!! 내꺼 핸드폰 어디갔어?? 나 몰라!! 아까 베드폰 어디갔어?? 응응응!! 몰라!! 잘 못됐다!! 아니 일단 소름이가.. 소름이가 중요해서.. 아니 형 진짜 구락아니라!! 이거 우리 싼거 없잖아!! 안찼지!! 아니 갑자기 지금 진짜 빙의했다!! 아니 우리!! 아 놀러봐!! 아니 우리한테 얘기도 안하고 빙의를 한다고!! 얘가?? 말이 안되잖아!! 어?? 근데.. 그새끼 위님 나라가가지고.. 아니야!! 그새끼 그정도 가면 없어!! 아니 진짜 빙의했다니까요!! 이새끼!! 여기 맞아?? 어 여기!! 저기 안에 있어!! 아까 일로 올라왔잖아!! 왜 일로 왔어?? 아까 여기 아니었어?? 아니야!! 여기라니까 여기!! 뭐야!! 여긴 왜 아래 건물이 있어?? 아 그.. 말해줬.. 그 똥치네!! 말해준거!! 눈빡 아닙니다!! 지금 새벽 3시 39분!! 어디있다!! 소름아!! 아 이거 진짜 빙의했다니까 조심해!! 소름아!! 아니 여기야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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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가야해!! 소름!! 소름!! 어우 시인공아!! 졸나 아무것도 안보여!! 소름아!! 소름아!! 그 안에 있지!! 소름!! 이새끼 진짜 빙의했다니까!! 없어?? 소름아!! 여기 있었어?? 뭐야?? 여기 있었는데?? 여기 들어갔나?? 소름아!! 소름아!! 어디있어?? 이새끼 어디갔어?? 여기 진짜 없어!! 뭐야?? 어디갔어?? 얘 진짜 어디갔냐?? 어?? 소름아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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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!! 거기 가보자!! 어디? 내가 볼 때는 아까.. 사람 한명 있었거든?? 어!! 아 진짜 있었어?? 진짜 나니까요!! 노숙자 있었는데.. 걔 귀신 아니야?? 귀신 아니고!! 아 일단 가보자!! 내가 거기 밖에 없어!! 노숙자 아니야?? 아니면 저기 있는거 아니야?? 야 소름아!! 소름아!! 야 소름아!! 야 소름아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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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갔냐?? 하영님 어디간거 같아요?? 하영님 어디간거 같아요?? 아 여기 다시 들어가기 싫은데.. 소름아!! 소름아!! 형 어디가?? 소름아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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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얘들아!! 하영님 어디갔냐?? 야 근데 저 소름아!! 진짜 어디갔냐 얘들아!! 아니 여러분들 진짜 주라 짠거 아니라니깐요!! 제가 주라 짰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!! 아 어 어 여기 한거 아니야 이거 화장실이야 아 화장실이야 화장실 수룡아 진짜 어디갔냐 아 진짜 리얼이라고 아니 이게 전화기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들 전화올까봐 다 차라리 놔두고 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돼? 여기 밑에 아까 거기 서령아 얘 진짜 어디로 간거야? 여기? 여긴 뭐야? 여기? 한번도 안가봤는데? 여기 가보자고? 왜? 정말 놀랬네 놀래라 이거 뭐야? 서령아 나 먼저 가줄게 여기는 없는거 같은데? 서령아 이거 뭐야? 서령아 개논랬네 여기는 없는거 같은데? 왜? 서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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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서령아 서령아 아까 그 방으로 가보자 내가 봤을 때 거기 있는거 같아 서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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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치지마 서령아 어디갔어? 서령아 야야야 내려왔으면 빨리 가는게 날거 같거든? 야야 나 소리를 찾자 야 조심해 제발 조심해 여기 비었어? 응 소룡아 어디서 봐 여기? 여기 들어가는거야 여기야? 소룡아 이소리 형 이소리 형 소룡아 어디갔어? 소룡아 잠시만 이상한 소리 안들려? 꺼봐 꺼봐 뭔소리야? 뭐야? 뭔소리야? 저기 봐 이소리 형 어디있어? 이소리 형 이소리 형 이머도 소룡아 뭐야? 소룡아 이소리 형 이소리 형 이소리 형 이소리 형 이소리 형 divide 왜 그래? 야 왜 그래? 야 다쳐라 왜 그래? 다쳐라 초룡아 정신 차려 초룡아 시발 초룡아 시발 죽고싶나 야 야 야 야 야 이거 찍어봐 다쳐라 시발 다쳐라 시발 야 야 야 야 왜그래 시발 야 야 야 왜그래 어 어 저 새끼는 뭐야 저 새끼는 뭐야 저 새끼는 뭐야 저isu 새끼는 뭐야 제 сер KP는 뭐야 저 새끼는 뭐야 절 erhalten 야 저 새끼는 뭐야 야 detal지 마 야 정글 빨리 형 야 저 새끼는 뭐야 montage tat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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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yaxaca 형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버려 버려 줘 spirit Terre 뭐야 뭐야 형 그냥 이렇게 된거 저 새끼들 버리자 가자 아까 사진 봤어? 아까 사진 봤어? 사진 봤어? 어 봤어 이따 버리자 진짜 가 벨트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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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벨트맨 병원 받아요 여러분들 진짜 버리도록 할게요 진짜 이거 주장 아닙니다 진짜로 들리나요 여러분들? 끝이야? 마이크 들려? 진짜 한 편의 영화를 또 봤네요 이렇게 여기 틀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시 켜지면 켜지면 다시 켤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을 한 번을 벗어나가질 않네 어? 근데 나는 얘는 많이 웃었어 나는 솔직히 언제 웃었냐면 손이 우참시 실패했을 때 손은 진짜 다친거야 이게 쇠 못같은거에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아니야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돼 그래서 오는길에 가까운 강남 성모병원 24시에서 파상풍 주사를 맞고 오는걸로 할게요 손은 진짜야 유리가 될건 뭐가 될건 파상풍 주사 맞긴 맞아야 돼 자자 올 때까지 자자고? 올 때까지 잘까?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하자 유리의 배인거 같아요 여러분들 조심히 좀 하지 형들 약간 웃음 없다 나? 나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돼? 이 형들은 보면서 웃지를 않아 나는 웃긴데